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라 뭔지는 모르는 이렇게 주위의 눈치를 보면서 많이 내가 생활을 하고선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죽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기가 많이 죽어서 내가 뭐를 하고 싶어도 당당함이 떨어지고 내가 무엇을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한 번 정도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환경을 보면서 그런 거를 많이 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내가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 상처를 받았노라. 지금 그래.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나한테는 지금 그래요. 여덟 살. 여덟 살 태어났으니까 여덟 살부터 열 살. 그때부터 언니는 분명히 내가 학교 생활에 재미를 못 느꼈었어야 돼요. 그때부터 나는 왕따 아닌 왕따의 생활. 사람들과의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언니 누구한테 이렇게 매맞았어? 저 그냥 마음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애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분명히 언니는 매맞고 있었어야 되고 거기에서 그 우울감에서 언니는 벗어나오지를 못한 게 지금 날까지의 언니는 그 큰 내가 장애 아닌 장애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제가. 성격장애. 언어장애. 말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말을 못해서 언어장애가 아니라 입을 다물어졌다고 표현을 하자면 말하는 게 힘들고 말하는 게 귀찮고 누구랑 어울려서 말하는 게 싫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어장애 같은 그런 성향을 갖게 돼버렸다고. 네. 그리고 학창시절 때 그랬어요. 응. 그래서 내가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에 내가 갇혀서 진짜로 바깥에 나와서 언니가 생활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대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울고 싶다. 그냥 언니를 집어넣으면 언니 마음속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여기에 고여있고 보이지 않게끔 정말 누가 나를 좀 알아주고 내 가슴을 좀 얼러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으련만 왜 내 부모가 엄마의 그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엄마는 가정적이지 않으세요. 가정적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다고 표현을 한 거는 나를 이렇게 감싸줘서 내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부모는 분명히 없노라.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정이 그립고 사랑이 그리워서 어느 누군가가 나를 내 마음을 긁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면 언니는 그 사람한테 뻑빠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렇 같아요. 정이 그립고 사랑이 그립고 그러면 진짜로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노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몸을 내 몸이 예를 들어서 막노동을 하서라도 언니는 그 남자한테 돈을 갖다 줄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끌린다라는 표현이 아마 맞을 거예요.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랑을 못 받고 내 어린 나이에 나는 애들한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고 상처 아닌 상처를 분명히 받았고 그 학폭 아닌 학폭을 분명히 언니는 받았었어야 돼요. 받았어요. 받으면서 거기에서 언니는 어두운 그 안에서 언니는 빠져나오기가 정말 진짜 심히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나 혼자의 성격이 언니가 착해 보이는 것 같지. 근데 언니 성격 안 착해요. 그래요? 그 말은 내가 이제는 이제는 어느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는 정말로 그 사람한테 내가 정말 이 난폭해질 수 있을 만큼의 이제는 할 자신이 생겨졌대요. 네. 맞아요. 생겨졌고. 근데다가 이제는 돈을 벌로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언니는 나가지를 못하고 있대 지금. 맞아요. 내가 또 한 번 어렸을 때 그 상처를 또 받아야 되나. 사람들이 나한테 그 자격지심이 생기면서부터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거에 언니는 지금 심히 많이 많이 이게 자절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진득하니. 진득하니. 내가 잊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가 얼굴에 오순기가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차라리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해외에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해외에서 나가서 살아볼 생각은 없나요? 저요? 그래서 무역이나 무역이나 그런 쪽으로 언니가 풀어먹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언니는 내가 봤을 때는 사무직이나 사무직은 성격에 성향에 잔잔하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언니가 가끔씩 가다가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언니 살 것 같으면 언니는 내년 내후년이 됐던 몇 년이 안 돼서 언니는 공황장애가 와요. 그리고 우울증이 와요. 그러다 보면 언니는 정말로 내가 직장에 뭐 이렇게 한두 푼 버는 알바식이나 뭐 자질고리한 뭐 그런 생활은 할 수는 있으나 정말 바깥에 커 나갈 수 있는 성향이 죽어버려요. 싹이. 그거를 언니 스스로가 좀 케어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뭐를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다가 뒤돌아서서 실천을 하려고 하면 주저앉아버려. 내 과거의 흔적 때문에. 내 과거의 내가 상처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언니잖아.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언니는 죽었다 깨나도 내가 그 옛날적 과거에 나는 턱 빠져서 언니가 내 성장이 크지를 못해요. 성장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느 남자를 만나더라도 언니가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 남자가 뭔 행위를 하더라도 언니는 그 남자의 꼭두각식밖에 되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의 꼭두각식밖에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언니가 성격 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성향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언니가 스스로가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그 가져야지.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맞아요. 뭔가 할 게 있으면 실천이랑 도전이 안 와가지고요. 생각뿐이야. 네. 맞아요. 생각과 행동이 틀리다고. 그런데 언니 이거는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는 언니가 이제는 벗어날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는 이제 그만 쓰고. 그치? 이렇게 말을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기는 그만 쓰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이제는 더 커가고 나면 언니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나면 언니가 31살. 31살 됐을 때는 남들보다도 더 커갈 수 있어. 알았지? 어떤 걸 해야 돼요? 일단은. 일단은. 네. 내가 뭐를 하고 싶은 거를 한번 만들어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머릿속에 지금 지우개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그치? 그런데다가 지금 조금 지나서 내가 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게 계획서를 좀 짜봐. 뭐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 어디를 가보고 싶다. 아니면 어디 직장을 어느 쪽 방향을 가고 싶다. 그런 거를 짜보고서 물어봐요. 나한테가 됐던. 누구한테 됐던. 물어봐봐. 그래 놓고 나면은 언니 여기가 괜찮아 뭐해 그렇게 해서 내가 진로나 뭐 방향을 잡아주고 나면 많이 언니가 웃는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알았지? 응.